네 뭐 딘딘씨랑 23년 직이면 딘딘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제일 친한 친구라도 이것만은 사랑할 수 없는 딘딘이의 안 좋은 버릇이 있나요? 이제 연예인이 된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뷔 전에 딘딘이의 모습 그렇죠 그게 딱 보이는데요?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센 척을 했어요 오 그치 키가 작은데 키가 막 80, 85 되는 친구들한테 앉으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센 척은 옛날부터 여전했구나 형 근데 벌구씨 그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진짜 사람 된 거라고 지금 지금 많이 솔직히 효도도 많이 하고 이 얘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 된 거면 예전에 어땠을지 과연 상상이 근데 사실 딘딘씨가 보여지는 이미지에 비해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